반갑습니다 블레이드 위버에요 이번에 볼 게임은 발디 모어스 하이스쿨 발디의 고등학교 버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공포스럽고 조금 더 기묘하고 하이퀄리티하게 바뀐 발디의 수학교실 팬게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뭐야 분위기 대박인데 학교 교측은 학생이랑 똑같군요 달리지마 떠들지마 자동 판매기가 없다 그러고요 머스트 소클 도둑질 금지 빨간 풍선 사용 금지 이거 뭐야 이거 어 뭔가를 먹었어요 동전 오케이 아이템 문이 안 열리는데 오케이 오 오 캔 하하 캔 앞에 뭐 있어요 포테이티 아우 오 오 오 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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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 한번 쓱 쳐다보고 가네 누구지 아 여기 교장실인가 보다 퀄리티 보소 주인공은 키가 좀 작은 듯 뭔 소리야 선생님 떴나 왓 더 쌤 우와 근육질이네 운동 좀 하셨네 쌤 오 비율 좋아 쌤 잘생겼어 너는 뭐야 또 뭐야 뭐야 쟤 또 뭐야 쟤 또 쟤 또 콜라가 안 먹히네 물음표 엔딩 이것도 엔딩인가요 엔딩 하나 봤다 야 총 총 랜덤이구나 랜덤이야 빨리 수학교 수학문제를 빨리 풀어야겠지 와 퀄리티 봐라 맨들맨들한 거 보소 수학교실 수학문제 어디 있어 학교에 수학문제가 없어 빨리 문제 풀고 나갑시다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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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간제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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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맞췄어 쌤 때리지마 나 다 맞췄는데 쌤 멀리갔어 오 쌤 멀리갔어 소리가 멀리 들려 학교가 꽤 크구나 어이 친구 쟤 뭐야 학교에서 뛰면 안 돼 학교에서 뛰면 안 돼 아 아 아 잘 싫어 아 잘 싫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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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곰돌이 싫어 아싸 문제집 있다 마이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선생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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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교실은 안 들어오나 봐 오 교실을 잘 이용해야겠군 좋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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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걸렸다 아 뭐 이렇게 많아 애들 손도부가 무슨 손도부가 무슨 마피아 조직같이 생겼어 어 이쪽으로 온다 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 좋아요 여기 뭐야 이러 깜짝이 아 좀비도 있네 하하하 어 여기도 수학 문제가 있네 일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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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템 좀 하나 뽑자 핸드폰 뭐야 핸드폰 핸드폰 뭐야 엄마한테 전화하는 거야 흐으 뭐야 10 9 뭐야 이거 0 마이너스 1이야? 근데 이건 뭐에 쓰는 물건인거? 하하 선생님 전화했어 선생님 선생님 여기 문 좀 열어주세요 여기 버튼이 있는거 같은데 하하 하하 아 선생님한테 전화해서 선생님이 멈추게 하나 보다 순간적으로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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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마이너스 이제 마이너스 와.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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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하 어... 내가 수확을 잘못 외웠나...? 근처에 있다 x 2 안놔라... 이 곰팅아 저리가 아 Marloballballrun 깜짝이야 지구해오? 안나가지네 아이 좀 열어줘 3개 남았는데 너너너너너너너넣 선생님 제가 그랬어요 선생님한테 좀 안겨봐 아 애들 이렇게 사회성이 없어 선생님한테 좀 안기고 그래야지 선생님 좀 친해지고 그러지 희ㅇ 오오오오 왜이렇게 빨라 은으영 아 기본 이속이 선생님이 더 빠르구나 선생님 교시에는 안들어오시나 6 8 6 rent 수학문제를 틀리면 선생님이 이동속도가 빨라지나봐요 지나갔다 들어오나 들어오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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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쌤 어 쌤 어디갔어? 뭐야 쌤? 간보고 가요?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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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쌤이 간보고 가시네? 아니 문소리 듣고 오는구나 문소리 듣고 오는구나 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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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소리 듣고 와 이봐 이봐 문소리 듣고 오네 어 귀 밝으시네 쌤 눈만 큰 줄 알았더니 그럼 이걸 좀 활용을 해야겠는데 어그로 좀 끌어놓아야겠는데 와서 내가 절로 갈 거니까 쯧쯧쯧쯧쯧쯧쯧쯧쯧쯧 앗 또 핸드폰이야 또 넣어 나이스 건 나이스 건 일단 핸드폰으로 이거 또 누르면 또 소리 5 7 6 7 8 8 9 마지막 다음 문제구나 이거는 여기가 엑시트구나 여기가 탈출구구나 알았어 기억할기 쟤한테도 물리면 죽겠지 아우 쌤 왔다 쌤 컷 전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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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받으러 가세요 전화 받으러 가세요 그러지 그러지 그렇지 전화 받으러 가세요 어 여기 열리네 아 이거 키로 여는 거구나 쌤 한참 한 번만 한번 서 뛰어뛰어뛰어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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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뛰어뛰어 뛰어뛰어 풀템이다. 풀템. 여기도 엑시트가 있네? 엑시티각은 몇 개인거야? 풍선은 뭐니? 어? 이건 또 뭐야? 아 핸드폰. 맞아 핸드폰 좋아. 핸드폰 좋아. 위기 사용 때 핸드폰으로 선생님을 돌려보낼 수 있으니까요. 아우, 셋. 셋. 음악실이야? 퀄리티보수? 어? 이거 뭐야? 야, 여기 아이템이 있네. 네 발 먹었다. 야, 이 정도면 좀 할만하겠어. 피앙으로 쳐볼까? 피앙으로 안 쳐져. 또 오시네? 불안불안하지, 지금 나 잡으려고? 냄새가 나지, 지금? 이거봐라, 와리가리한다, 이거. 저 왔다갔다, 여기서 왔다갔다 하는거 뭐야, 저거? 냄새가 나거든, 지금. 왔어. 빨리 가, 빨리, 빨리, 빨리. 일단 교실 안에 들어가면 좀 안전하니까? 아, 문제 하나가 어디 있을까? 싫어, 소세한다고. 음! 콜! 콜! 전화 받으러 가세요, 쌤! 흐흐흐흐 요게 짱이구만? 어, 뭐야? 아 이거 음료수였어, 그냥? 뭐야? 어? 캣 뭐야! 야! 그냥 음료수를 막 그냥 마시는 거였어? 사귀잖아 어, 둘, 피해피해 굿 마지막 7번 문제다 숨어 2번 문제다 4 1은 4 0 어? 이게 틀려? 12 12 마지막은 다 틀릴 수밖에 없어요 오로롱 문제다 빠졌다 와아 진짜 공포다 이제 진짜 공포다 진짜 공포다 진짜 공포다 진짜 공포다 뭐지? 쌤 소리가 안 들리지 왜? 뭐지? 쌤 소리가 안 들리지 왜? 캬! 엑시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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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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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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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 됐다 쪼빨랐어 쪼빨랐다 이제 빨랐다 어 이속 왜 이렇게 빨라 이 좀비 됐어 유도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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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기 엑시트가 아니라면 다른 데라는 소리인데 인피니티 디펜... 디텐션 엔딩 영원히 고통받는거야? 자 엔딩 두개 봤네요 마지막 7번 개를 7개를 다 모은 다음에 잡히면 인피니티 엔딩 여기 있을까? 나이스 여기 있네 봐봐 2,4,8 2,3은 6,3 나이스 1,4,8 1,4,8 1,4,8 1,4,8 갑자기 왓 더 헬 들어가버렸네 다 써버렸네? 하하 젠장 나이스 다 써버렸네 아 여기구나 엑시트가 여기였구나 왓 더 헬 왓 더 헬 탈출문 대기 치고 있는거 아니야? 선생님 설마 그런 양아치 짓은 하고 있지 않겠죠? 못가게 하려고 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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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렛츠 이스케이 와 깼습니다 엔딩 오우 바일드의 고등학교 엔딩 3개 봤습니다 엔딩이 총 5개라고 하는데 나중에 2개는 뭐 플레이 해보시구요 저는 일단 2개의 깨는 플레이를 해봤습니다 좋아요 구독까지 한번씩 부탁드리고 이 게임은 바일드의 고등학교였어요 바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